네, YBC 보도국 정세랍니다. 어떤 남자가 평소에도 저랑 제 딸을 지켜보고 위협했어요. 제가 그쪽 경찰서로 신고할게요. 언니가 와주시면 안 돼요. 너무 무서워요. 임미수 씨, 임미수 씨. 너 무슨 일 있지? 그 여자 죽은 모습이 자꾸 눈앞에 나타나요. 자살로 의지하면 타살 가능성을 영구해두고. 누구야? 의사가 죽은 환자집을 왜요? 혹시 안 될까? 그 사람이 정세라 씨한테도 찾아올지. 엄마 생각에는 이거 너한테 기회야. 진짜 앵커가 될 기회. 만약 박사님 치료 때문에 증상이 심각해지는 거라면요? 전통적으로 모성 본능이 강한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게 놀랐습니다. 언니. 정세라 씨. 겁낼 거 없어요. 넌 정말 최고가 될 수 있어. 알았어. 제 죽음이 정세라 앵커의 입을 통해 보도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. OME 정세 방금